오늘은 신청해 주신 태연의 뮤직비디오 메이크업이에요 언더래쉬까지 붙이고 위에 속눈썹도 엄청 강한 걸 붙였더니 세다 세다 참 세다 참 세죠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장전해 주세요 출! 팔~~빵~~ 프로페셔널 목욕탕 다녀온 아줌마 얼굴 운동 갔다가 바로 씻을 수 있으면 좋은데 바로 운동하고 나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씻느라 씻자마자 촬영 그리고 촬영하자마자 다시 얼굴을 씻겠죠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해서 얼굴은 많이 빨개져 있는데 그래도 여드름이 엄청 좁쌀이며 뒤집어졌던 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가는 동안 저는 식임수 팩을 효과를 보진 못했고요 쿨링 효과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차가운 에센스를 두들겨주는 게 훨씬 저는 쿨링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어패셔널은 뚜껑을 너무 꽉 닫으면 나중에 열대 헛도니까 너무 꽉 안 닫는 게 좋은 듯? 맥 컨실러? 얘가 사실 좀 됐어요 반쯤 썼는데 오늘만 쓰고 버리려고요 컨실러는 섀도우는 좀 오래 써도 될 것 같은데 컨실러는 오래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얘는 색깔이 어떤지 그런 거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 핀미 컨실러를 쓰는 김에 한번 얘는 어떤지 색깔이 너무 어둡나? 너무 오래된 컨실러라 버리기로 맥이 컨실러가 유명한가요? 나 너무 실험했나? 별로 가려지지도 않고 누래지기만 하네요 어쩌지 아 메이블린 진짜 좋은 거였구나 맥 컨실러는 별로인 것 같아요 다크서클 컨실러로는 별로인 것 같아요 에이 뭐? 맨날 성공할 수 있나요? 실험하고 그런 거죠 뭐 오늘은 미샤 얘가 좀 어두우니까 HD 샘플 115호를 한번 섞을게요 묽은 파데를 섞는 용도로 구매하려고 제품 찾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마니랑 HD랑 뭐가 좋은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묽은 파데를 섞겠다는 거는 좀 쫀쫀한 제형이거나 메마른 제형이랑 섞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HD보다는 알마니의 손을 더 들어주겠습니다 왜냐면 슈에무라를 예를 들었을 때 HD하고 슈에무라를 섞으면 코 옆에 끼임이나 무너짐이 좀 지저분하게 되는 게 있어요 슈에무라의 약간 무너짐이 지저분한 경향을 HD가 잡아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알마니랑 슈에무라랑 섞었을 때는 알마니가 그 슈에무라의 지저분함을 잡아줘요 SD로더랑 봤을 때도 SD로더랑 HD는 그래도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SD로더가 지저분하다기보다는 양면테이프처럼 쫙 붙기 때문에 HD랑 SD로더는 괜찮은데 알마니랑 SD로더 조합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알마니처럼 얇은 제형이 에스쁘아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예전에 테스트해봤을 때 비슷한 거 같기도 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구매해보는 걸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섞어 쓰는 용도의 얇은 파운데이션을 찾으신다면 저는 알마니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남은 백화점 브랜드에 사용을 해보고 싶은 파운데이션은 겔랑 겔랑에 뭐? 이름 뭐? 빠리르? 뭐 빠리르골드? 뭐 그런 거? 제가 상품권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겔랑 한번 사보려고요 그러면 웬만한 백화점 브랜드의 파운데이션은 거의 다 써본 거 같은데 저와 같이 트러블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좋은 경우의 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또 피부가 다르신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아무리 사용을 해도 저와 아무리 같은 피부여도 자기한테 맞는 파운데이션은 정말 또 따로 있는 거 같고 미샤 건조합니다 파데를 올리자마자 건조함이 느껴져요 미샤는 에스티로더도 그렇잖아요 미샤가 딱 그렇네요 근데 피부 홍조가 많은 노드샵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미샤 정말 추천해요 부들보다 더 왜냐면 부들은 약간 알 수 없는 비비 같은 잿빛이 약간 느껴져요 근데 미샤는 그런 건 좀 덜한 거 같고 에? 오늘 컨실러 실패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정도는 뭐 하이라이터 광 좀 줄게요 요새 메이크업이 자꾸 따라하는 건데 광을 줄 일들이 생기네요 이 하이라이터는 확실히 핑크톤이 들어간 게 효과가 딱 눈에 띄는 거 같아요 제가 뚜시에클라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핑크톤이 조금 덜한 색깔이에요 색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이라이터 효과가 원래 저 피부가 안 좋아서 잘 안 쓴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 좀 관리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나아지면서 이런 연예인 메이크업 따라해 볼 때 써보는 게 재미가 좀 들렸네요 습관도 잘 안 돼 있어서 하이라이터를 안 쓰기도 했는데 얘는 보내주시면 괜찮아요 뚜시에클라랑 비교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뚜시에클라가 이게 핑크톤이 아니라서 제가 좀 많이 밝은 톤을 안 사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고 얘가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같은 밀착력이 좀 더 있어서 하이라이터 효과가 좀 더 나는 느낌은 있어요 제가 하이라이터는 많이 안 써봐가지고 좀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우리 이번엔 댓글에 하이라이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 언니들 때문에 공부 엄청 되는 거 아세요? 이번에는 피부 뒤집어져서 진짜 뚝심으로 건조하다 근데 확실히 밀착이 잘 되다 보니까 턱에는 확 딱딱 바르는데 건조한 하이라이터 느낌이 딱 나요 파운데이션을 촉촉한 걸 써주고 이 하이라이터를 올려야 좋을 거 같아요 암튼 이 피부 이번에 이렇게 안 좋아지고 저 진짜 뚝심으로 피부과 안 갔거든요 이 정도 안 좋아지면 한 번쯤은 갈 법도 한데 진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한 번 해보려고 이번에 모델링 팩도 구매를 했어요 여기만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여기도 밝혀줘야지 안스킨에서 제가 인스타에서 뭐 모델링 팩 뭐 살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에 또 인스타에 재미 붙여갖고 거의 하루종일 너댓게는 올리는 거 같아요 제가 뭐하고 있는지 아 그리고 이번엔 또 설날에 10월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을 또 한동안 못 올릴 거 같아요 설이 지나야 올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원래는 집에서 영상 매일매일 찍으려고 계획 다 세워놨었는데 갑자기 시골을 가게 돼서 완전 심심한데 인터넷도 없고 완전 깡촌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암튼 얘기가 또 샜죠? 제가 그렇죠 뭐 파우더 제가 파우더 브러쉬 시그마도 있고 맥도 있고 한데 이제 제가 산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맥이 아니구나 미미박스구나 근데 이상하게 파우더 브러쉬는 자꾸 얘가 더 손이 많이 가게 되네요 더 오래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어떤 제품 사용기를 계속 좀 보려면 그때 잠깐 한 2, 3일 좋다고 하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지켜봤을 때 자꾸 돌아가게 되는 제품이 진짜 좋은 제품인 거 같아요 파우더 브러쉬 돌아가면서 쓰긴 쓰거든요 시그마 것도 쓰고 밀림박스 것도 쓰고 근데 진짜 급할 때 습관적으로 잡히는 건 얘 습관 브러쉬 진짜 급할 때 잡히는 게 정말 내가 아끼고 내가 다루기 쉬워하는 도구이잖아요 이게 너무 비싸니까 9만원 따가워요 신경 안 썼는데 그때 호크풀 언니가 제가 메이크업 해줄 때 따갑다고 말하는 거 보고 아 이게 따가웠구나 를 알게 됐죠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딱 요 태연 눈썹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에요 언니들은 제가 산인 눈썹 그릴 때 더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전 일자가 좋더라고요 사람이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모르고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요 옷 스타일 그런 거 옷 스타일도 그렇고 응? 뭐가 핸드폰이 울렸네? 저 이거 케이스 샀는데 괜찮지 않아요? 인터넷에 텐바이텐에서 샀거든요 다른 거 보니까 눈썹 그리도 또 헛소리해 어? 굉장히 오랜만에 친구가 라임 친구가 됐다고 하네요 반갑군 하지만 인사는 할 수 없는 친구 그런 친구 꼭 있죠 갑자기 댓글 읽기 박씨네 메이크업2의 이하나 언니가 언니 적어도 저에겐 언니가 최고의 뷰티 유튜버랍니다 감사합니다 과한 조명에 과한 화장도 아니고 정말 아는 언니 같아서 너무 좋아요 언니처럼 적나라하게 민낯 보여주며 세세하게 다 보여주는 분도 없던데 마지막 말에 제가 괜히 괜히 제가 다 속상해서 주절거립니다 저 이날 뭐라 그랬죠? 저 영상 올리고 한 이틀만 지나면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자들의 수달안 제가 사실 이런 연예인 메이크업 따라 할 때 가발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의상을 갖춰 입고 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발을 사서 관리를 할 자신이 없어요 지금 내 머리털도 이렇게 멍멍이 털인데 제가 남의 머리털을 무슨 주제로 무슨 재주로 주제를 해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보람이라기보다는 보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언니들이 제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회사에 갔더니 되게 예쁘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아 그런 거 봐서는 룩까지 따라하는 거는 더 센스 있는 언니들이 훨씬 더 잘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정도의 태연 언니 메이크업 정도가 제가 나이가 더 많을 나나요? 아무튼 이 태연 언니의 메이크업 정도가 좀 따라하기 딱 좋은 거 같아요 적당히 화려해서 그래서 아무튼 트러블 피부 아까 얘기하다가 또 돌아왔어 이 얼굴을 조금 제가 한번 홈케어를 해보기 위해서 모델링 팩을 안스킨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뭐 씨드몰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는데 한참을 둘러보다가 안스킨이 쇼핑몰이 뭔가 구매하기 쉽게 생겼더라고요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왜 인터넷 쇼핑몰 보다보면 내 눈에 잘 들어오는 쇼핑몰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바탕 일자로 그릴 때 말을 못해 그래서 안스킨에서 일단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평타가 평타 평균타가 좀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인스타에서 여쭤봤을 때 언니들도 안스킨 추천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모델링 팩 검색했더니 안스킨이 연관검색어에 나오기도 했고 일단 시작은 그걸로 해보려고요 저는 모델링 팩이 속에서 열이 많이 올라와서 생기는 여드름이잖아요 여드름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해볼 건데 언니들이 훨씬 많이 아시긴 하지만 제가 살면서 느껴봤던 저의 여드름 타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화가 안된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이래서 생기는 여드름도 엄청나거든요 저도 전형적인 호르몬 플러스 소화 안되는 여드름인데 그래서 물 마시면 많이 좋아져요 제가 요즘 물 마시고 양백추 좀 먹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면서 또 혈액순환되게 뜨거운 물로 샤워 한번 해주고 물론 너무 뜨거운 거는 홍조에 좋지 않겠지만 그리고 브로콜리 에센스 항산화 기능 있는 거 써주고 그거 좀 제가 수분크림 다 써보면은 또 이제 약국 브랜드 화장품도 좀 써보려고 하거든요 뭐 다른 언니가 추천해주신 아벤르라던지 뭐 라로슈포제라던지 이런 것도 굉장히 느낌이 요새는 또 되게 눈이 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항상 만져보거든요 올리비안 같은데 가보면 자주는 안 가지만 브로우 마스카라 브로우 마스카라 브로우 마스카라 그래서 제가 요새 완전 이렇게 뭐 하나를 써서 에센스 하나 라이프 플랑크톤 쓰면은 풀당크톤 라이프 플랑크톤 쓰면은 언니 여드름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꼭 그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 써주고 뭐 써주면서 물 먹으면서 소화 잘되게 음식 조심하면서 운동하면서 면서면서면서면서 해야 피부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또 한 가지.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또 미리 얘기 다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기. 이거 너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막 집에 뒹굴뒹굴할 때는 안 씻고 저녁까지 있고 하루에 한 번 세수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밖에 안 나갈 때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여드름이 하나둘씩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번질 때는 감을 못 잡다가 나중에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 내 피부 왜 이러지? 이상해 이러면서 피부과를 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좀 돌이켜봤을 때. 요새는 좀 다이어리도 쓰고 있어요. 다이어리 쓰면서 제 피부 상태도 좀 체크를 해볼까 싶어요. 작년에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갖고 자리 잡는 것도 막 그렇고 정신없이 너무 여기에 약간 빠져서 미쳐서 찍었다면 올해에는 많이 지켜봐 주시는 것만큼 저도 뭐랄까 부족하기 때문에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도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일도 하면서 병행을 해야 하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하면 안 돼서 다이어리를 적어보자 라는 마음을 좀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피부도 체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꼼꼼하고 관리해주면 관리해주는 만큼 나아지겠죠. 아무리 호르몬이라고 해도 호르몬도 몸 안에서 나오는 여드름도 어쨌든 관리해주면 되잖아요. 본. 이거 하자마자 지울 거니까 오늘 아이프라이머 안 바를게요. 그래서 제가 모델링팩이랑 모델링팩하고 거즈도 사고 막 또 꽂혔잖아요. 내가 막 이걸 정복해버리라 이러면서 여드름의 희망 이러면서 그러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고 안 되면 어떡하지? 아무튼 화장하라고 그만 떠들고 그래서 해보고 일단 이번에 포인트는 수분과 차가움으로 잡았거든요. 저에게 그게 좀 해답이 될 듯해서 그리고 청결함, 청결함, 수분, 차가움 모든 여드름의 해답인가요? 아니죠? 사람마다 또 좀 다르겠죠? 좁쌀 여드름 그 다음에 압출 흥분했다 흥분했어 압출할 때 저 이마 진짜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저 좁쌀 여드름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아직 여기는 남아있긴 한데 보셨던 분들 언니들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좋아진 그 바로 터닝포인트가 됐던 하루가 있었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나 왜 이 본을 이마에다 바르냐 이마 이런 데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좁쌀 여드름을 압출기로 미친듯이 짠 거예요. 근데 그 압출기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제가 롭스에서 샀던 거는 좀 별로였어요. 완전 동그라미로 생긴 압출기 있잖아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그게 훨씬 더 잘 짜져요. 그리고 아파 죽더라도 그리고 피부가 부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그렇게 짜야 훨씬 그게 정리가 돼요. 괜히 어줍지 않게 아프다고 이렇게 짜면은 괜히 얼굴 더 뒤집어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가려워. 그래서 이 피부는 내 피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라는 생각으로 짜야 깨끗해지더라고요. 볼도 막 엄청 빨개지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쿨링을 엄청 잘해주면 또 많이 가라앉으니까 근데 그날 제가 쿨링을 할 수 있는 게 시트 마스크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모델링 팩이 정말 이 진정하는 쿨링이 짱이니까 제가 이건 피부과에서 받아본 걸 바탕으로 한번 해보려는 거거든요. 피부과에서 받지 못하는 게 집에서 못하는 게 염증 주사인데 염증 주사도 또 스테로이드 계열이라서 뭐 딱히 그렇게 엄청 좋을 건 없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보려고요. 꼭 열심히 해서 꼭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보니 나 화장대 2탄도 찍어야 되는데 뭐 하다보면 왜 이렇게 까먹어요. 아 그나저나 눈썹 맘에 듭니다오. 이 월넛 브라운 이 하드 포뮬라에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쓸 때 되게 내가 전문가 된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이 브러쉬를 쓸 때 있어 보임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신나하고 자신감 쫄고 참 별로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자기한텐 좋은데 주변 사람들 참 힘들게 합니다. 전 지금 참 많은 분들은 힘들게 하고 있죠. 저 바비브라운에서 카멜 색깔 섀도우 샀거든요. 요새는 뭐가 막 섀도우가 이런 게 막 필요한 게 별로 없어졌어요. 왜냐면 많은 색깔을 사모으다 보니까 토스트 제가 생각하는 약간 음영계의 필수품 소바보다도 토스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소바는 조금 칙칙하게 음영이 깔리거든요. 근데 토스트는 밝게 음영이 깔려서 아티스트들의 워너비 연예인 메이크업 따라하려고 색깔 찾아보면 토스트인 게 진짜 거의 한 특히 드라마 메이크업에서는 한 뻥 좀 보태서 한 70, 80%는 토스트 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스트랑 카멜이랑 섞어보려고 카멜도 샀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발색샷 같은 거는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워낙 너무 잘해놓으셔서 저 요새 운동하는데 아 나 또 말 이렇게 많이 하면 편집할 때 또 죽는데 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편집하면서 쩔어 있었을 저를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난 내가 제가 말하고도 난 내 말이 감당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입을 자주 벌렸다 뗐다 하는지 대단해. 성대를 주신 하늘께 감사합니다. 암튼 운동을 하는데 10분 5.5로 걸어요. 5.5키로 시속 그리고 스쿼트 위주로 된 운동이 있는데 무슨 외국 유튜버 두 명이 모델들이 하는 거라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따라 하거든요. 10분 동안 스쿼트를 여러 모양새로 막 뛰었다 하는 스쿼트도 있고 킥하면서 하는 스쿼트도 있고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하는 스쿼트도 있어요. 제가 손목이 손이 안 좋아서 아령을 못 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 하는데 저는 이제 10분 동안 하는 거는 못 하고 10분 만에 그거 다 하려면 숨차서 진짜 죽거든요. 조금 끊어서 개수를 한 10개씩 좀 괜찮은 동작은 15개씩 이렇게 해서 한 해보니까 25분? 20분, 2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다시 유산소를 이제 5.5로 20분 걸었어요. 그게 인스타에 올라간 게 20분 걷던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진짜 헬스 지겨워서 못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빨리 끝나면서 운동량은 되게 많아서 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운동하게 되면 저 또 운동했다고 그새 한 4일 만에 한 1.5kg 빠졌어요. 거의 2kg 가까이 1.8kg까지 봐줘도 되겠다. 그리고 확실히 여기 붓기가 많이 빠지고 안 느껴지... 제가 지금 모니터 보기에 약간 느껴지거든요. 저는 턱이 척도잖아요. 항상 살이 쪘나 안 쪘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 붓기가 많이 빠졌다고 주일날 김기리 오빠가 너 얼굴이 뭐가 달라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한 거 없는데 싶었는데 어깨깡패 오빠가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 오빠가 너 얼굴 진짜 뭐가 달라졌다고 이래요. 그러면서 여기가 많이 깎였대요. 그 오빠가 좀 되게 솔직해요. 엄청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니까 디톡스 붓기 빠지는 독서도 나가고 좀 붓기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교회 오빠들이 알려줘가지고 아시죠? 저희 교회는 여자가 별로 없어갖고 맨날 오빠들 얘기만 하게 돼요. 여자가 많았는데 좀 다 시집갔어요. 언니들이. 앤틱 로즈 핑크빛이 강하게 있는데 제가 일단 소바를 좀 많이 깔았거든요. 소바 아니고 토스트야 진실아. 이 핑크빛은 이 앞머리 쪽에 너무 어둡나? 앤틱 로즈 생각보다 되게 어둡구나. 아 뭐야 또 수다 떨다가 방향 잘못 잡았다. 아니야 수습할 수 있어. 음 일단 밸런스를 두 개를 맞춰놓고 앤틱 로즈는 되게 좀 음영감 있고 깊은 핑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사용해주세요. 저처럼 망합니다. 아 뭐야. 이 색은 아니에요 취소. 수습을 해봅시다. 아 나 얘기하다 토스트 너무 많이 발랐나봐요. 아 진짜. 언니들은 더 밝은 핑크로 해주세요. 초콜릿 바에 이 핑크로 수습 좀 해볼게요. 아 너무 하해. 아 근데 차라리 그래도 아 이 초콜릿 바는 가격 대비 팔레트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5, 6만원 선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진짜 싼 돈은 아니지만 색깔이 분포된 거에 비해서는 진짜 진짜 가격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슈에무라에서 또 그런 팔레트 나왔다던데 브라운 계열인데 하늘 아래 같은 브라운이 없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아서 마음 접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락크 슈프림이나 사모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VDL의 핑크색이 좀 더 이태현 메이크업하고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얘는 화이트톤이 되게 강한 핑크라서 핑크 느낌이 좀 들라거든요. 아니다 언더는 난다. 아유 얘야 좀 발라보고 말을 해라. 말을 먼저 하지 말고. 저는 예전에는 유튜브가 너무 재밌는 공간인 게 더 강했다면 지금은 유튜브가 많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초반 중반 이때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실력이 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꾸준히 영상 업로드하고 더 편안하게 언니들하고 더 친구처럼 그런 마음으로 변했어요.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상한 건 이상하다 하고 못한 건 못했다 하고 망한 건 망했다 하고 잘 된 건 좋아하고 별로인 제품은 별로다라고 하고 물론 다 제 기준이지만 좋은 것도 좋다고 하고 물론 제가 좋다고 하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쨌든 편하게 그것도 의견이니까요. 제가 좋다 했는데 언니 그거 안 좋아요 하는 것도 그분도 의견이고 그러면 이제 제 의견도 보고 그런 댓글도 의견도 보시고 이제 언니들이 감안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고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거 바깥쪽에 핑크로 빗주니까 괜찮은데요? 어? 제가 진짜 인생 브러쉬가 맥에 있는 브러쉬였는데 요새는 이런 힘없는 브러쉬 너무 좋아요. 피부가 저처럼 얇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피카소 브러쉬에도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핑크빛으로 경계 아유 토스트 너무 많이 발랐다. 난 또 우리 언니들한테 좀 혼 좀 나겄네. 언니! 갈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는 왜야? 뻗으니까 그렇지. 일단 뷰러를 먼저 좀 해볼게요. 아까 운동 얘기도 하다 말았는데 그거 운동 계속 해보고 진짜 또 괜찮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속눈썹 붙일 거라서 아, 저 알로에 젤 그것도 샀어요. 저희 동네에 네이처리퍼블릭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샀어요. 사러 가는 돈이나 배송비나 비슷한 것 같아서 그게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로에가 진정해주고 열 빼주는 데는 짱이니까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막 그냥 막 차갑게 막 올려놓으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차갑게 전 피부과 가면 압출하는 것보다 전 그게 더 힘들어요.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아. 너무 차가워서 그거 올리고 거즈 올리고 좀 이렇게 해줬다가 씁수를 좀 하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모델링 팩 내가 피부관리사 언니가 된 것처럼 물에 꾸덕꾸덕하게 개워서 전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뽀떡뽀떡뽀떡뽀떡뽀떡 이렇게 되는 거 그걸 스스로 해가지고 트리아 뷰티 제모비로 이제 다리털 제모도 하고 근데 병원에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하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고 돈만 날린 것 같아. 병원 가세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자기가 게을러 놓고 제품 탓이야. 죄송합니다. 트리아 뷰티 제모 기회사 광희자 여러분. 아 진짜 오늘 황토색 너무 황토색이다. 태연이 언니는 핑크인데 토스트에 너무 꽂힌 부작용입니다. 토니모리 블랙인데 이거 카키 블랙이네요. 혹시 몰라요. 뮤직비디오니까 아 눈에 뭐 들어갔어. 뮤직비디오니까 카키 블랙을 썼는데 사진에서 티가 잘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키 블랙을 써봐요. 까만 거였으면 제가 바닐라코를 썼을 텐데 꺼낸 김에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 듬뿍 덜어내서 토니모리에 그냥 블랙도 있나요? 점막을 쑤셔 가면서 조금 두꺼운 속눈썹 붙일 거라서 오늘 드디어 돌리윙크. 아 이거 카키빛 너무 돈다. 지금 화면에 티나요? 티나요. 완전 생블랙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로 하고 저 블랙 라이너로 위에 다시 할게요. 데아리얼 푸시업으로 이거 완전 거의 그냥 카키네요. 카키 블랙이 아니라 지금 딱 이 모양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초록색이다 진짜. 일단 반대쪽도 하고요. 진짜 초록색이라서 또 모았다. 이 데아리얼 푸시업이 생각보다 그리기 어렵고 생각보다 많이 번지고 왠지 장점보단 단점이 많은 듯하지만 진짜 최고의 장점은 엄청 까맣한 거거든요. 정말 또렷해요. 약간 매장 언니용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매장 언니들은 조명도 강하고 화장품이 많은 좀 화려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화장이 진하면 질할수록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되게 프로페셔널을 보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네피트 매장의 언니가 이 라이너를 그리고 있을 때 좀 되게 사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쓰니까 앞에가 굳어서 안 나오는구나. 지금 제가 좀 짰는데 이게 굳어서 안 나오네요. 이렇게 좀 짜서 이렇게 덜어서 버려줘야 되겠어요. 음 이제 나온다 부드럽게 한 이 정도 뽑아서 쓰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덜 뽑아도 돼요. 카키 위에 까만색 옷을 한 번 더 입힌다는 생각으로 그릴게요. 너무 많이 발색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얘가 좀 잘못하면 그리면서 또르르 또르르 눈 밑에 막 다 떨어져요. 저는 베네피트 제품은 포어패셔널하고 틴트 말고는 많이 안 써본 것도 있지만 푸시업 라이너 때문인지 그냥 그래요. 되게 예쁘긴 진짜 예쁜데 아 단델리온 있구나 죄송합니다 베네피트 여자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의 한 제품이 좀 별로였으면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뭔가 떨어지는 느낌 근데 반대로 한 제품이 좋았으면 좀 다 좋아지는 느낌? 메포 블랙 좀 부드러운 블랙으로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모키를 환전할 때에는 메포가 번지지만 저는 쌍꺼풀이 있어서 그런지 스모키 할 때는 얘 괜찮거든요. 어차피 위아래가 계속 맞물려서 번져도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다 메우기 아 이 진짜 브라운 어쩔 거야 너무 브라운이야 이거 어떡해요 아까 핑크를 좀 얹어볼까요? 아 진짜 누가 엔틱 로즈를 선택하래 바보 바보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진짜 촬영을 하고 잘까 안 하고 잘까 그러다가 씻고 졸려 죽겠는데 완전 그래도 해보자 이러면서 주섬 주섬 챙겼더니 어? 좀 핑크 느낌 나지 않아요? 좀 낫지 않아요? 좀 핑크 같지 않아요? 아닌 말고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는 블랙 라이너와 언더 브라운 나의 러버 브러쉬 사랑하는 브러쉬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요 204번 이 언더는 세미 스윗 룩 요 세미 스윗 룩 저 이거 초콜릿 바 들고 강남 신세계 코터 갑니다 매장 언니한테 언니 요 색깔 없을까요? 그러면은 진짜 고민 안 해도 언니들이 알아서 없어요 요게 비슷할까요? 이러면서 제안을 해주셔서 매우 좋아요 이렇게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보니까 그렇네요 샤워하고 노곤노곤 했는데 잠 다 깼어요 설날 때 시골에서 잘 생각으로 밤늦게까지 편집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뒤에까지 카키색 라이너 에러 포스트 에러 괜찮아요 언니들만 에러 안 나면 되죠 뭐 저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브라운 느낌을 이렇게 브러쉬로 살짝살짝만 스치면서 살짝살짝 살짝 아 그리고 요새 아빠 꺼 뽀키테이프 영상 그 산업용이긴 한데 소비자용 말고요 그거 영상 만드느라고 또 영상 못 찍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인스타에 올렸는데 아무튼 인스타는 저의 하루종일에 깨방정 오실 수 있습니다 커피 먹고 이런 것도 다 올리거든요 그리고 앞머리에 빛이 있네요 이 빛은 총알 브러쉬로 샴페인 컬러 얘로 근데 이 샴페인 컬러는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얘로 앞머리에 빛을 여기가 좀 강한데요? 사진에서 빛 받아서 그런 거 같아요 데일리로 쓸 때는 조금 요걸 약해도 되지만 일단은 태연이 여기가 강하니까 저도 태연 언니를 따라서 따라서는 뭘 따라서야 이미 끝났어 너는 토스트를 쓸 때부터 이미 끝났어 그리고 오늘은 이걸 써보려고요 돌리윙크 이게 또 속눈썹계에 떼놓을 수 없는 브랜드인 거 같아요 저도 처음 써요 이게 이렇게 테이프로 다 이런 데에 뽑기 테이프가 붙어있다면 끝단을 손톱으로 긁을 필요가 없을 텐데 그 테이프 아빠가 만든 거 중에 손잡이가 투명인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막 제품에 그런 게 붙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애플 제품은 뜯는 부분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다 긁어서 떼야 돼 참 요새는 사업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힘내십쇼 지금 계속 붙고 있어 이거는 아우 뭐가 이렇게 다 뭐 순종이 토스 너무 찡찡 되나 봐요 이거 왜 그러니 순종아 거기 가만히 있어 여기서도 찡찡 되면 어쩔 수 없다 이 밑에 거는 풀인가 와 포장 포장 대박이에요 어우 대박 결국엔 이거 밖에 안 나오는데 잘 잡을게요 순종아 도와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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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좋잖아 이렇게 앉아 그래 비싼 거라서 무서워요 이거 재탕할 때 아이리무버로 닦아내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살살 비비면 여기 본드는 다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이거 마스카라 아니죠 오우 풀이군요 볼링크 풀은 어떤지 모르겠 오우 잘 발려 잘 발려 오우 솔이 얇아서 이렇게 좀 섬세하게 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풀은 뭐 저는 아르타움에 있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저 다이아몬드 래쉬 갖고 싶어요 근데 일단 올해 이번에는 모델링팩하고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게 오른쪽 거 근데 에뛰드 속눈썹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붙일게요 잘못 생각했다 저 여기 까만 거 그 라인 색깔 덮어줄 때 붓펜으로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거 풀 마르고 하얀 색깔 덮어줄 때 붓펜으로 할게요 대아리얼을 괜히 했구만 이거 그 아리따움에 되게 제가 저번에도 썼는데 되게 볼드한 속눈썹하고 붙였을 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돌리잉크 이거 제가 몇 번이지? 11번 쓰고 싶으신 분들은 아리따움에 무슨 캣? 캣아이 같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이름? 10번인가?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런 거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큰 눈이 목적이니까 아리따움 속눈썹도 괜찮죠 어 순종아 괜찮아 여기 자 좀 자 괜찮아 강아지도 이렇게 얘기해주면 좀 괜찮아져요 자 오늘은 언더까지 언더는 앞쪽에 더풀을 잘 발라줘야 되네요 오히려 위에보다 더 잘 떨어져요 평상시에는 언더 할 일은 잘 없죠 너무 밑으로는 안 붙이고 거의 점막 가까이 속눈썹 난데 바로 밑에 붙였어요 너무 그렇게 오버된 눈 같지는 않아서 확실히 내 눈이 다르긴 다르죠 옛날에 구하라 메이크업 한 번 정말 제대로 망친 적 한 번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대로 망쳤는데 뻔뻔하게 올린 메이크업 하나 있거든요 그때 언더 한 번 붙여보고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이것도 아마 재탕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뻔뻔하게 새 것처럼 붙여놨는데 오늘은 잘 빨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언제 정리하고 언제 편집하죠? 지금 밤 12시 50분이거든요 아 오늘 하루는 아 늦게 자고 내일 또 일해야 되는데 왜 위에 속눈썹은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손이 좋잖아요 언더는 이렇게 붙여줘야 좋은 것 같아요 각도가 그래야 밑에 속눈썹이 난 곳 그 밑으로 파고들기가 편안해요 얘는 너무 처지면 보기 흉하니까 위로 올려서 눌러주고 눌러주고 세다 세다 키스미 붓펜으로 이 위에 한 번 까만색으로 그리고 볼터치보다는 쉐딩 얘로 이쪽을 약간 음영을 주고 입술은 러브론 러브론을 한 번 깔아주고 아무렇지 않게 발라준 후에 좀 진한 핑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는 브라이트 핑크를 골라봤어요 얘를 약간 라인을 신경 쓰면서 약간 너무 너무 제대로 안 이어도 되고 너무 밝으니까 러브론을 한 번 더 그리고 이대로 주는 게 아니라 라인은 살짝 정리 속눈썹은 숱이 너무 많아서 따로 제 속눈썹하고 안 올려줘도 동떨어지는 느낌이 안 나요 워낙 인조 속눈썹이 숱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소연의 소연? 소녀시대 하고 태연하고 합쳐졌어요 소녀시대 태연의 뮤직비디오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저처럼 토스트 바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인 건데 눈썹 하이라이팅 줘야겠어요 1시가 넘었어요 밤 1시 저는 얼른 맞춰야 여기 정리도 해야되고 편집도 해야되고 씻기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비싼 돌리윙크 닦아서 다시 잘 붙여놓기도 해야하니까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설 전에 한 번 더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언니들 저와 여러분은 모두모두 소중합니다